위대한 엘리트 형사 네가 이것을 마셔봐라 무엇? 마시지 않는 한 말인가? 좋아, 내가 이것을 마셔준다 너 차를 섞은 있습니까? 어? 왜 차에서 각성제의 성분이 나온 것이다? 괜찮아, 너의 인물은 무엇인가? 무엇? 나는 서울대 공원의 영소사육원입니다 이 길을 위한 물타리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했습니다 좋아, 이 남자를 체포하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Mr. 카라저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arl Uncle is waiting for you Please subscribe to the channel 평화 로그인